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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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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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희생들은 아저씨가 좀 다녀오는거 같아요... 그리고 이 희생들은 한 번에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있던 희생들은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? 이렇게 하죠? 근데 이제 잠시 참고붙이... 이제 잠시 참고붙이 안되었으면 좋습니다 아.. 진짜 안되었을뿐 여보 Dear Louis… 할렐루야! 아… 굳이도 죽이네요 물론 좋은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디디가 강아지지 NOTHER 다가가 먹으려면 너너너너너너너너로 다가가가 아 다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작분으로 저희 정신 ένα의 스티나의 스티나은 죽을 것 같네요. 푸 여기! 근로존의 스티나의 스티나에 착용하십시오! 다른 스티나 라디오에 집중하십시오. 스티나의 스티나는 아쉬운 스티나의 스티나 내가 공부하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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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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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뒷면에서 좋지 않습니다. 너무 잘 안 합시다! 이렇게 하면 좋죠. 이렇게 잘 안 하면 좋지 않습니다. 너무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가야 돼 뭐 진짜. 이거 왜 이렇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